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나중에 지금부터 순서에 손등고 질문 주시면 아마 마이크가 가겠죠? 선생님은 어디에 있는지 하고 계십니까? 네, 가만히 계십시오. 네, 가만히 계십시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다는 말을 정리를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긴 하죠. 그게 뭐, 영화 재밌게 할 때 친구가 들어보면, 진짜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재미는 있고, 그 재미라는 말로 사실 하기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죠. 야, 이렇게 정말 아무 사건도 없이 영화가 한 편이 끝나는 거야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격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른바 할리우드 블록버스라고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큰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영화를 한 편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래서 에미르 디킨슨의 삶을 약간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작품은 인정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에미르 디킨슨의 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조용한 열정이 영화 로토크를 한다고 해서 시집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읽고 영화를 봤는데 이런 식의 어떤 시의 독법이 어느 정도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시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영화가 딱 끝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영화 보는 데는 잘 몰랐는데 숨을 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딱 끝나고 에미르 디킨슨이 딱 올라가는데 숨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실제로 왜 영화 속에서 디킨슨이 병이 있어서 숨을 실제로 못 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시를 한편 쓴 다음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게다가 이 척추 관련된 질병은 약간 글 쓰는 사람들에 공통된 질병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허리가 아픈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좀 더 큰 병과 연관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를테면 계속해서 숨을 잘 못 쉬고 이제 아픈 사람들의 영화를 숨을 못 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같이 약간 숨을 참고 보게 되는 것 같은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아 이렇게 시를 읽어도 되는 걸까? 라는 망설임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조용한 열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릴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과 약간은 미심쩍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갈릴 수가 있는데 그 갈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에베리드 킹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가 여기 잘 나와 있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1800년대에 살았던 시인 630년부터 85년도까지 살았고 사라진 전에 발표한 시가 한 7편밖에 안 되셨습니까? 그리고 전체 그동안 쓴 시는 거의 하루에 한 편 꼴로 시를 써서 한 2,000원 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디킨슨의 시가 지금과 같은 위치로 올라서게 된 건 1950년의 중반입니다. 1950년의 중반이 되어서야 그녀의 시가 완전히 전체 출환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특히나 여성 시인으로서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때까지는 디킨슨의 시에 대해서 잘 알려졌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작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살았을 때 연구를 하는 것이고 죽음 직후에 많은 자료들이 남았을 때 연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본 많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빈약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일 조합한 사신들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린 이 영화를 보면 마치 이런 순간에 이런 시를 썼겠지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딱 그때의 어떤 순간에 시를 매칭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저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아 저 시를 저 때 정말 쓴 건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에밀리 디킨슨의 어떤 사건, 겪는 어떤 일들 예를 들면 아버지로 돌아가신다든지 친구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에밀리 디킨슨이 겪었던 극적인 사건의 그런 시들을 배치하면서 관객들이 에밀리 디킨슨이랑 시를 좀 더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접합점을 찾으면서 영화를 보도록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시를 잘 모르고 되게 산문적인 인간이어서 대사에서도 시를 음축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와는 잘 맞지 않는 인간이어서 그런데 시를 읽을 때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전혀 부여 없이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시가 좀 다르게 읽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시집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알고 싶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좀 더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영화를 보면 영혼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혹은 고결함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집에 보면 그런 시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에 나온 시도 그랬지만 영혼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죽음에 관련된 시도 굉장히 많고 내세 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단어들이 디킨슨이라는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시어로 풀어져 나왔구나라는 것을 100%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영화 보면서 집에 가서 시집을 또 다시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많은 여자 작가들의 일단 시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이노시틀의 책만 해도 그 관련된 여러 비평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사적이며 너무 내밀한 이야기다. 이 시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 여기서는 전쟁을 하고 있죠. 세상에 이렇게 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여자는 이런 것만 가지고 쓰는 거야. 그냥 결국은 사람들 간에 사랑과 우정 이야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디킨슨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시선이 없는 게 아닌데 여기서 놓치지 않을 것은 이 시대의 여성들이 과연 남성 작가나 남성 소설가나 남성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다른 마라에 가고 신대륙으로 모험을 떠나고 전쟁에 참전하고 라는 식의 모범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글을 쓰기 위해서 처음 영화 초반에 되게 잘 나오죠. 시를 쓰는데 시를 쓰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죠. 근데 어떻게 허락을 받나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밤 늦게 요새는 새벽 3시부터 나오지만 그런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혼자 글을 쓰겠다. 그래도 괜찮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일조차도 자기의 보고자인 남성의 허락이 있지 않고는 글을 쓸 수 없던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여성 작가들한테 가해지는 그런 식의 비판. 세상은 알아?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비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많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에듀리드 킨슨이라는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치열함이라고 하는 특히 내적 치열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내세, 청국 이런 식으로 약간은 철학적이고 약간은 형이상적이고 약간은 모호한 단어들로 되어 있다는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까 전에 에듀리드 킨슨의 삶은 함께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계속 에듀리드 킨슨의 삶을 관객으로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좀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좀 투쟁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경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되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되게 고결함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은 그것을 벗어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종교의 자기의 어떤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종교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좀 되게 보는 광경으로서는 좀 힘들었는데 게다가 죽는 것도 되게 좀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 아 저게 바로 아 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녀를 둘러싼 삶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처음에 허리 통증을 느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에메리티 캐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도로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병증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직원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낸 것에 대해서 다음날에 다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억눌려져 있었던 그런데 그게 시대적인 부분도 분명히 한 몫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뭔가 여성은 뭔가 참아야 하고 나되면 안 되고 이런 대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에메리티 캐슨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적인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좀 우울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죽은 어떤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눈물을 빗썽거리기도 하고 나중에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막 웃는 장면도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너무 많이 생각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결혼이 너무 많은 걸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던 것에 아이를 낳지 않아도 결혼한 다음에 남편의 회사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곳에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연스럽게 나도 같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너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라든가 아니면 나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포기하겠어? 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자는 너무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에뮬렛 케이스는 경우는 자기가 어떤 삶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을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환평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작이라고 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내적인 활동이고 내적인 투쟁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전체 특히나 자기 가족과의 다툼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묘사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영화에서 제가 진짜 많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시인은 시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시인은 언제 시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아마 작가님께도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소설관은 언제 소설가 되는가? 내가 나는 시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시를 써가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의 시를 발표해서 세상이 나를 시인으로서 인정해 줄 때 나는 시인이 되는 것인가? 디킨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로 알고 있는 디킨슨에 대한 모든 명예는 사후에 온 것이죠. 특히나 죽은 지 한 60년쯤 지나서 책의 전체가 발견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언제 시인은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특히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혼자서 한평생 시를 써왔을 경우에 저도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님도 처음에 등가하시기 전에 아마 혼자 숙장을 하시던 기간이 꽤 있었을 것이고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 그 얘기 먼저 여쭤볼까요? 제가 에뮤리티 키스는 얘기에다가 갑자기 제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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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다닐 때 그냥 대학에 들어갈 때도 모르고 제가 국문과에 들어가긴 했는데 소설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좀 작가라는 건 되게 좀 특별한 경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생각이 남들과 좀 달라야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할 거 삶이 좀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살아가지고 작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나머지 평범한 사람 작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냥 어렴 부영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렴 부영? 그러니까 쓰고 싶은 소설이 생기면 머릿속에 떠오르면 작품을 쓰고 그러다가 뭐 쓰기 싫으면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어렴 부영한 뭐 대학 때부터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구 따라 오디션에 갔다가 연말 주인 분들이랑 프레이스 같이 들리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아, 소설을 되게 잘 쓰고 싶다라던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좀 용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 자신을 되게 이렇게 확 내던지는 걸 좀 두려워했다고 해야 할까? 근데 딱 서른, 서른하나 일정도 됐을 때 진짜 삶의 방향을 좀 확실하게 정의하니까 소설을 쓸 거면 소설을 쓰고 안 쓸 거면 안 쓸 거고 이게 너무 막 어렴 부영되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열심히 써서 작가가 된 거 같아요. 좀 다르죠, 에베리 디킨스랑 많이 달라요. 네,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너무 달라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디킨스네의 경우는 거의 한편생을 등단하게 전 작가와 같은 상황이었고 처음에 영화 속에 어떤 질문이 있나요? 왜 시가 실려서 그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가 에베리 디킨스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실제로 그것 역시도 그 당시에 많은 작가들이 여자 작가들의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인데 유명한 얘기 중의 하나는 사실 그 제이네어로스 에베리 디킨스랑 찰로 프론테가 찰로 프론테 왔죠. 찰로 프론테가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커러멜이라고 하는 남자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이름을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썼다고 하면 작품 자체가 평가전화당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예 발표하는데 남자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 작품이 공정한 평가를 받겠지라고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작품을 발표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혹은 당시에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여자 작가들이 창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 말고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작가님들 인터뷰를 하다보면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 작품을 쓰실 때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요? 매일 하루키처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몇 시에 커피를 마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작업을 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작업 일정을 맞추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다 자고 나면 남편 자고 애들 재우고 한 새벽 2시쯤 되면 다 조용하니까 그때 식탁에 앉아서 그걸 쓴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우리 부엌에 있는 식탁에서 탄생하는 게 여사 작가들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평가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사 작가들 이야기에 대화가 많은 것 특히나 제이노 시대의 경우가 되는데 대화가 많은 이분들 중 하나는 뭐냐면 대화가 오가는데 앉아서 쪽글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재가 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몇 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작업하는 식의 글을 썼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오고 가는 자리에 앉아서 그때 그때 시간이 날 때 빨리빨리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 자체가 문단의 호흡이 길고 굉장히 유려하게 묘사를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도 황명의 어느 정도 영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 디킨슨의 삶은 너무나 대단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결심할 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단순히 얼마 동안에 시간 동안 잠깐 크게 마음하고 할 수는 있겠죠. 이 경우에는 한편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에는 완성도를 갖춘 시가 2천여 편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인각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그 오빠가 오빠가 그 왜 남자라면 명예를 못 사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당연히 시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이 독자가 되는 건 좀 외롭고 되게 괴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계속 보면 영화를 보면 에밀디 킨슨이 새벽에도 시를 쓰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서 계속 뭘 쓰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저는 사실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왜 인상적이었냐면 아 그 시를 정말로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쓰는 작가였구나. 근데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중간에 보면 워즈워드 목사랑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 후대엔 언젠가 어 알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되게 좀 아 저렇게 평생 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외로운 일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되게 궁금한 건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는 에밀리 디킨스는 자기가 시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비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시인이죠. 그리고 실제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원하든 얹지 않든 간에 결국은 작품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노림맛상 가정식으로 인터뷰식으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북토크나 이런 걸 가면 독자들이 와서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이런 대목은 왜 이렇게 썼느냐 이런 건 이런 뜻이 맞느냐 난 이렇게 읽었다 라는 식의 굉장히 자세한 질문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내답을 열심히 해줬대요. 근데 점점 그런 게 좋은 생각 같지가 않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쓴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행위 자체가 결국 글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게 저는 읽으면서 좀 특이한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에브리드 킹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비평 받을 기회가 없었고 비록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시가 외부 세계에 의해서 훼손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실 저 2000편의 시를 자기완결성 안에서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과 자기완결성을 지켜나간다는 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되게 미묘하게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시인으로서의 에밀리드 킹슨의 삶을 완결짓기 하는 어떤 이유가 아닌지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것 좀 있긴 생각인데 에밀리드 킹슨의 시를 처음에 그 아버지가 발표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때 호평을 받았더라면 아마 시를 계속 발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자기 자신의 작품 물론 이런 게 있었겠죠. 자기 자신의 작품을 이 세상이 이해해 주기에는 이 세상은 아직 뭐랄까 자기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자기의 시세계를 알아주기에는 어 그래서 음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미묘한 지점에서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평가들이나 저도 독자님들한테 가끔 메일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메일을 받은 적이 있냐면 어떤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을 가지고 그 작품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좀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의 작품을 저 스스로도 좀 잘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좀 되게 멀어지고 싶어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독자님들이 메일 보낸 답변을 해 드리는데 그 메일에 답변을 못 해 드렸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답변 해 주신다고? 아 그럼요.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작품에 비평가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에베르 디킨스는 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작품에 비평가가 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설가분하고 얘기를 잠깐 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도 정신분석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상담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말린다는 거예요. 다른 선배들이 말린다는 거죠. 그런데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한 번 정신분석을 완전히 받고 나면 다시 소설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 영화를 보시면 왜 중반 이후에 이를테면 이렇게 뭐 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대목들을 보면 이를테면 에베르 디킨스는 좋아했던 남자도 유분함이었고 물론 그 관계는 유치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거란 말이죠.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염정을 느끼거나 욕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상황에서 디킨스는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굴고 심지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처음에 심지어는 심지어는 역방에서 저 방은 조금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그분을 여는 거예요. 열었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들을 떼어놓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래서 아 뭐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되지 라는 되게 복잡한 생각으로 영화를 보다가 이를테면 에밀리 디킨슨의 그런 사랑에 관한 시대를 갖고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정적인 부분들은 디킨슨이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정말 순수하게 어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이상화 시키는 것으로 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혼신과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이를테면 디킨슨이 더 많은 사랑을 했고 아니면 그 불륜 관계에 실제로 뛰어들었고 혹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거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가 보는 디킨슨의 시는 또 달라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이를테면 관찰자가 보기에는 저런 부분들이 꼬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런 시를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그 계단 내서 이제 청년 청년이 와서 밑에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내로 를테면 계속 거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어떤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계단 위에 앉아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동생이랑 나가고 나서 그때 나오는 시가 사실은 계단에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는 시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계단이라는 게 주는 그 상징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속 마음속에서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굉장히 가까운 예를 들면 육체적인 어떤 열망을 굉장히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억누나 할 것 같은 어떤 기분 에메리티키스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계단에서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서 에메리티키스는 제 얼굴이 보이고 문이 열리면서 어떤 얼굴 알 수 없는 남자가 계단 올라오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하고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애가 되게 실망한 듯한 표정 혹은 굉장히 슬퍼한 듯한 표정 혹은 무언가를 상실한 듯한 표정을 지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오빠의 분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좀 과하다 싶은 정도로 분노하는데 그 분노도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자기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인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고결함을 지켜야 하고 이 세상은 너무 추악한데 그 추악함이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계속 마음속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시들은 굉장히 에로틱한 계단과 관련된 그런 시도 그리고 에로틱한 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작가님 오늘 제가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낭독을 하나 해주시고 왜 그 시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에로틱 캐스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아 뭐를 읽어야 될지 한 네 편을 뽑았는데 네 편 중에 뭘 읽어야 될까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딱 폈는데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체로 별 계획이 없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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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놀란 새들은 인간의 아 근데 여기서 보면 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억 추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면 뭐하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많이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동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나를 만들어준 어떤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억들이 사실은 저를 좀 괴롭게 하거나 속박하거나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이 시가 되게 인상공적이었어요. 게다가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포장마차 같은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으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기억으로부터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외에 영화 그 매그놀 영화 거기에 보면 과거는 너의 과거를 잊어도 과거는 너의 잊지 않는다. 이런 영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이쯤에서 여러분 받으신 단편집에 있는 손 작가님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잠깐 할까 하는데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약간 SF 노아르 라고 할 수 있는 장르가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지금 현역에서 약간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이게 SF 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어 예를 들면 증강현실 자체가 굉장히 콧넓게 쓰이고 있는 시대가 이 소설이 배경이 되고 있고 증강현실을 제가 사실 소설을 일단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요즘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남자 작가들이 쓰는 그런 작품들에서 보면 보통 그런 기술로 하는 게 예 섹스로 하는 성격이 있죠. 어떻게 섹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많이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증강현실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리해 있냐 하면 자살 중독에 걸려있어요. 증강현실이니까 자살을 한다고 해서 진짜 죽지는 않겠죠. 근데 그 죽을 때 느낌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과거에 맡았던 사건과 약간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복귀해서 그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 작가들과 여자 작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상현실 혹은 인조인간 로봇이 있을 때 그 로봇을 뭐에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자 작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가사에 쓰고 싶다. 병간호에 쓰고 싶다. 아니면 지금과 같은 경우로 죽고 싶을 때 죽어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증가현실 안에서 자산을 한다는 자산에 중독된다는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그 증가현실 그 TV에서 예전에 증가현실 게임 같은 걸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 그걸 뭐 제가 굉장히 뭐 진지하게 본 건 아니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그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외졸 같은 거를 타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사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데 그걸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게 왜 사람들은 죽는 순간이 어떨까 궁금해 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떨까 근데 그걸 보고 되게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저런 게 있다면 실제 그렇다면 그런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떨어져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소설을 이제 구상하게 된 거였는데 제가 사실은 그 묘아르 묘아르 장르 그런 장르 소설을 쓴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째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남자였고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여자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이게 딱히 여자 주인공을 막 굉장히 염두에 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여자 주인공이 방점이 찍혀있었다기 보다는 어떤 사건을 겪는데 여자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이 소설의 주인공은 굴복했다기 보다는 다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다 쓰고 나서 되게 신기했었던 경험이었어요. 그 소설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단편들이 마지막에 작가분들의 어떻게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가에 관련된 짧은 SLR, SA가 한 두 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원고 통찰을 받으신 게 페미니즘 소설을 가지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소설집 전체가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하는 어떠한 큰 주제 아래에 묶여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 누아르 이야기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너무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상황영화에서 여성들이 재현되는 방식과 관련돼서 수시로 나오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랑 또 또 사랑하면 안 돼 여기서 또 사랑 가지고 질적거리는 걸 보여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든가 그렇다면 요즘 한부들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일단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자식을 위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맞추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남자가 주인공에 누워하는 작품들은 다 하죠. 사람도 하고 모험도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날 다 하는데 여자 주인공일 때는 여기서 사랑을 넣으면 너무 어떤 관계에 종속되는 것으로 그려질까 너무 두렵고 나는 어떤 방어기제가 너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주제로 소설을 쓴다고 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아닐까 단순히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겠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게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남자 주인공의 소설을 썼을 때는 남자의 외모를 묘사하는 게 어려움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자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렇게 묘사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예쁘다고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안 예쁘다고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왜냐하면 여자는 항상 외모로 판단되잖아요. 저는 사실 많은 소설들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나올 땐 외모무사가 많지 않은데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길고 몸매는 어떻고 말투는 어떻고 라는 게 약간 남자의 관점에서 쭉 평가가 되고 그런 여자 인물을 접시에 내놓는 것 같은 기분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저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지 라는 걸 사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외모를 묘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남자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자가 도움을 받아도 되나? 아 근데 그 왜 남성 주인공이 늘 화물가탈이 늘 나오거나 조력자 어떤 여성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아 여자가 나왔는데 남자가 나와서 여자를 좀 유혹을 해도 되나? 안되나? 유혹을 불복을 해도 되나? 안되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아 사람을 그리자 이거를 사람 사람을 그리되 이 사람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제가 거기에 썼지만 이 소설을 좀 마음 놓고 쓰게 됐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이 소설을 쓰려고 정말 많이 여름에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 소설을 계속 생각하면서 걸어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예를 들면 그 소설을 보면 어쨌든 그 여자를 좀 구해주는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 남자한테 도움을 받는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를 잡고 있는 남자의 손이 딱 떠올랐을 때 아 이 소설을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썼었는데 다만 이런 건 좀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남자가 나오는데 좀 그 남자의 외모 묘사에는 조금 저 나름대로는 좀 좀 섹시하게 그 남자가 섹시하게 보이게 나름대로 라고 좀 썼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여자로 주인공인 그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굉장히 즐거움 이었던 거 같아요. 다시 젊은 총각이어서 되게 귀엽다. 섹시하게 저도 섹시하게 좀 수고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남자 작가들 뿐 아니라 여자 작가들에게도 최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가가서는 이를테면 지금 이 현나오빠이라는 소설집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홍보가 되고 있지만 나중에 사실 그런 굳이 그런 표현을 표지에 쓰지 않고 홍보할 때 쓰지 않고도 이런 작품들이 널리 쓰이고 읽힌 시대가 왔지 않겠는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여자 작가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여자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능동적으로 라고 여자 캐릭터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그 능동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인물의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이야기의 구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헤쳐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뭐 최근 들어서 무슨 스타워즈 시리즈 다시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더 와이얼한 리드를 다시 보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여자 주요 인물의 여자 한 명 이 나오거든요. 경찰 드라마인데 아 저기에 보통 여자 한 명 들어가죠. 네. 여자 한 명 어벤져스에 한 명 초반에 나온 드라마여서 아마 그때 여자 한 명 넣는 것도 되게 큰 결심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아 저 주인공이 여자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진지하게 꼭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기 보다는 저기 여자였으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뭐 영화든 소설이든 어디든 드라마든 창작자들이 그런 즐거움을 많이 좀 겪어보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생각 또 재밌는 건 이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단순히 남녀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인종의 문제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다 백인들만 나오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되게 여러 작품들에서 동양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경우 영화의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실제로 영화 자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영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 중국 배우를 중국 시장을 위해서 할애하는 경우가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마치 백인들이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됐던 것처럼 항상 이야기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판 중앙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스타워즈 라스트 제자 같은 경우인데 외계인 너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이라면 약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계인 너무 없대요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는데 그런 거에 쿼터 할애하느라고 지금 새로운 외계인 캐릭터 같은 게 없다 라는 식의 비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게 단순히 페미니즘이 되었든 아니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든 마찬가지일 텐데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벽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어벤저스에 여자 한 명 있고 저스티스 리그 여자 한 명 있는데 둘 다 백인이지 않습니까 동양인이 나올 때는 보통 동양인 여성은 누군가의 비서 역할이 나오든가 아니면 굉장히 특이한 딱 붙는 옷을 잘 입는 암살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단순한 어떤 허터 배분이 아니라 조금 더 논동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작품들을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의절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차량이 외계인 낙지 외계인도 다양성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굳이 여기에 동양인 여자 필터가 들어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같이 변화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또 한 가지는 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의 조용한 열정 혹은 소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지금부터 소유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가 갈 거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세요 네 저기요 네 최근에 빌리징킹이나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도 그렇고 그런 영화랑 오늘 조용한 열정 보면서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소수의 좀 특별한 재능을 지는 천재들이 평등을 이루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좋기는 한데 저 정도로 저 정도로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일견 근데 엠리 데킹슨이 매우 재능있는 작가긴 했지만 혼자 싸우는 혼자 싸우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서 오히려 이 쪽은 공감이 갔는데요 그 소설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독자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들 때 그런 면을 생각하시는지 아주 평범한 사람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어떤 소설의 인물도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어떤 소설의 인물도 되게 평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평범함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건데 거기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그것이 여성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라고 까지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느꼈던 게 아마 이 형당 오빠에게 그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많이 느꼈던 게 남자들 여성 인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고 이 여성 인물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성 인물이라고 해서 여성 인물 당연히 근데 저는 여성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뭐 억눌린 점이라든가 압박감 같은 게 분명히 있겠고 그게 여성 인물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 제가 쓴 소설의 여성 인물을 내 얼굴을 되게 생생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정도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랑 소설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 소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고통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나 다시는 넣어서 있잖아요 모든 걸 나 내가 상상해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가가 이 사람 어떻게 생겼다고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얼굴을 상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강동원을 예를 들을까요 강동원의 얼굴을 묘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로 그리고 강동원 얼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지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지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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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글로 쓰는 거하고 근데 아무리 글로 열심히 써도 전지현도 얼굴과 똑같이 묘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화랑 갖는 힘주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그냥 얼굴이 딱 나오면 아 저 사람구나 한 번에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가장 고통의 존재로부터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게 독자가 자기 스스로를 넣어서 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영화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의 존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패터슨이라는 영화는 이것도 실제로 패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패터슨이라고 하는 이름의 버스 운전사이자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덤 드라이버가 주인공 패터슨을 연기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패터슨을 연기하는 애덤 드라이버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도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냥 혼자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떠서 아침을 먹고 걸어서 출근하고 버스 운전을 하고 버스 운전을 하면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이 끝나면 동네 매주 집에 가서 매주 한잔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매일매일 반복하는게 패터슨이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는 거의 없는거에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극장에 와서 시간을 쓰게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누구라도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누구라도 궁금해할 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기관은 훨씬 더 눈에 띄는 업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히든 피규어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책이 있어요 논픽션 책이 있습니다 동명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에서 이랬던 흑인 여자 직원들에 대한 특히 컴퓨터라고 불렸던 개선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출나게 똑똑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뽑아서 영화를 만들게 했으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영화랑 책이랑 어떤 인물 평범한 인물과 비검한 인물 중에서 어떤 점을 더 주인공으로 삼기 용이한가 라는 측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글이 대신했던 시기에는 포바루스가 시를 쓰던 시기에는 그때는 모두가 다 영홍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고 지금은 그 역할을 영화가 하고 있고 라는 식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 주인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케이스 중에는 예를 들면 히든 피규어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밀리킨스 이런 경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저 정도로 투출하지 않으면 공공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렇게 산 사람은 여자들 중에서 너무나 극소수인 거예요 그 다음은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기의 서사를 갖고 있지 않은 동네에 엄마들 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까지의 많은 경우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이야기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네 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 네 영화 보고 나서 기자분하고 작가님하고 한 번씩만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영화 영화 제가 영화 주간지에서 봤는데 그게 신이시인인지 메버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봤는데 그 티킨스의 꽃받는 사람이 바람 피우는 장면이 그게 알고 보니까 감동이 창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분야에서 일하시니까 그 장면을 넘는 게 더 나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굳이 무엇을 물을 필요했다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작가님에게는 혹시 요새 본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여성 캐릭터를 흥버지지 않게 다뤄서 좋았다 마음에 든다 신선하다 이런 작품이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레이팅 헤베스를 봤는데 참맘에 들었거든요 거기 여자진공이 작가님은 어떤 영화에서 참맘에 들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미리드 킨슨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 은분한 사람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는 쉽지 않겠죠 지금같이 SNS를 모두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다음이야 저 시대에 자기가 글을 남기지 않고 자기가 만난 사람 자체가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남아있는 기록은 한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기영화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당연히 작가 요새 작가 감독이 감독이 어떤 부분까지 상상할 것인가 라는게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과감한 상상인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바람을 피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영화의 후반부에 굉장히 좀 격정적인 장면으로 꽤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디킨슨의 시 중에서 그런 사랑에 대한 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한 가지는 디킨슨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유부남인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분노를 통하는 디킨슨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은 자기가 쓰는 시하고 자기의 삶을 전혀 닮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런 부딪힘 같은 것을 테레스 데이비스가 감독을 넣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감독이 구체적으로 상상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디킨슨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었어야 했는가 아니면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전기물 저는 원래 전기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전기물을 볼 때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작가들은 작가들은 자기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이 써요 사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막 신음소리가 나는데 그 상황에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라고 하고 나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기록이 남았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작가가 상상해서 채워놓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보여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생각과 이상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충돌 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해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시에서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한 테레스 데이비스 감독의 어떤 의견을 담고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내가 최근에 영화를 몰아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여주셔야 돼요 몰아봤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저스티스 리그였고 그게 전에 본 영화는 범죄 도시여가지고 뭐 네 진실에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제가 그 어 11월 말 말에 엄청 마감 그 본안의 마감을 끝내고 12월달에 계속 미드를 다시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제가 최근에 그 제일 제가 좋아하는 미드 매드맨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거기 네 매드맨 그 그 1960년대의 그 광고쟁이들 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인데 어 제가 어 예전에 봤을 때는 그 남자 주인공이 좀 숨기는 과거가 있고 미스테리어스한 과거가 있고 그걸 숨기면서 막 그 광고계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여자랑 바람도 되게 많이 피고 결혼도 했는데 아내를 두고 바람피고 걸리고 이혼하고 또 바람피다가 바람피는 장면을 딸한테 들키고 굉장히 잘생긴 남성 주인공이 나와서 그런걸 하는 건데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고 해야 되나 행복이 무엇인가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여자 주인공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의 와이프라던지 아니면 그 주인공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던지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한 방식으로 그려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 누구냐면 주인공의 와이프에요 주인공의 와이프인데 되게 억눌려 있으면서 한때는 모델이 되고 싶었는데 모델이 되지 못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초기에는 남편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자기 이상적인 어떤 아내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다가 보니까 뭔가 자신의 욕망에 자기가 욕망을 표출하지도 못하고 여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히스테릭해지는 어떤 인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드라마를 봤을 때는 그 여성의 어떤 행동들을 잘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여성의 근데 가볍게 코미디 블랙 코미디 장르인데 그 여자 캐릭터도 굉장히 특이해요 어떠냐면 전혀 여자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은 좀 이상한 것 같고 남 남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굉장히 거의 똑같이 표출하는 어떤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솔직하고 막말도 되게 잘하고 입도 되게 걸고 어 그 여자를 전취가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이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랑스러운 게 그린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좀 되게 다면적인 부분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한 여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면적인 부분을 재밌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랑 작가님하고 한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 할까 합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어 그러면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게 문화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영향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여자 인물이 왜 저러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하고싶으면 하면 되잖아 집에 있기 답답하면 나오면 되잖아 애 키우는거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하면 되잖아 남편이 바닥 피는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금 와서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왜 여자들이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여자들이 미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지 제이네어에서도 왜 다락방에 있는 여자는 버사메이슨 같은 경우는 왜 다락방에 있다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왜 미치지 미치기까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미친 다음에 그냥 미쳤다라고 한 줄로만 설명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세상하고 세상하고 대체 누가 잘못된 건지를 알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소설집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세상을 바꿔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진 으로써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마감할 때는 마감하느라 밖에 잘 못 나가고요 마감이 끝나면 너무 힘드니까 밖에 잘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극장에 사실은 오는 게 엄청 애를 써야지만 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되게 안타까운 예전에는 영화도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기분이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계기로 영화가 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정제하고 있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는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그 장면이 계속 계속 그런 장면이 완전 향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화 봐서 너무 감사했고 뭐 소설이든 영화든 간에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듣고 보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왔던 어떤 사람들의 얘기나 사람들의 모습 말고 잘 얘기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얘기나 모습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를 듣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추악해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좀 덜 추악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너무 힘든 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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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